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7일 무인일이니까요 호랑이 날입니다.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누런 또 황금빛 호랑이의 날입니다. 오행상 무인은 목극 토이 그 상극 관계입니다. 무인의 그 기운은 고집이 세고 또 뜻한 바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성출을 해야 즉성이 풀리고 마는 그런 기운입니다. 또 이날에 그 하면 좋은 그 풍수적인 조치를 또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하늘을 그 찌를 듯한 또 위로 그 뻗기만 하는 그런 목기운이 아닌 따스함과 그 포용으로 무장된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기운이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. 화기애애애에서 그 애자는 아지랑이 그 애자가 쓰여지는데요. 여럿의 그 기운이 모여서 또 상극과 그 해가 되는 그런 조합이 아닌 온화하고 또 화목한 그런 기운이 그 아지랑이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그 무인일지는 또 돈복 터지는 그 환경으로 또 가속이 될 것입니다. 요일에서 불의 요일 화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청간의 그 토에게도 또 지지의 그 목에게도 상생의 그 조절자 역할이 되어줍니다. 오행 환경은 더욱 균형을 갖게 됩니다. 이날 그 불의 존재는 돈복의 균형 또 돈복의 조절 그리고 힘찬 그 돈복의 유입을 그 안내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그 귀인 같은 그런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. 돈복의 그 화기애애한 그 성장은 불의 구역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은 집의 그 불의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의 남쪽 구역에 땅 속에 무한한 그 재물복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날 그 재성의 기운이 그 가득한 그 10원짜리 동전을 꼭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돈복의 안정된 그 접지력을 강화시켜줍니다. 황금호랑이가 또 오늘 그 안내하는 그 휘황찬란한 그런 그 광채나는 그 금전운을 집으로 또 가득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또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화요일 황금호랑이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